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미 은퇴를 한 사람들 모두 새겨야 할 노후 생활에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자식을 버려야 모두 산다. 자녀로 인해서 노부모가 죽게 되는 세 가지 경우라는 섬뜩하고도 그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농담 같은 이야기가 있다. 첫 번째가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벌리는 자식을 외면하면 맞아 죽고 두 번째는 찔끔찔끔 주다가는 시달려 죽고 세 번째는 그렇다고 다 내어주다가는 굶어 죽는다고 한다. 우스개 소리라도 이런 불상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시감치 자녀들에게 물려줄 돈 없다고 선언하고 돈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해야 한다. 자식들과 연을 끊고 연락도 하지 말고 살라는 말이 아니다. 관계가 틀어져서 연을 끊고 살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을 끊고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자식을 버려야 모두 산다는 말은 자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보아 줄 자식이 없다는 것을 부모도 자식도 다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다 큰 자식들 결혼시켜주고 다행히 경계적으로 여유도 있어서 살 집도 마련해 주었다면 부모로서 할 만큼은 다 해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자식을 독립시키지 못하고 뭐 도와줄 게 없나? 둘 사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나? 뭘 차려 먹고 있나? 애는 언제 낳으려고 하는 건지? 몇이나 낳을 건지를 시작해서 한도 끝도 없이 자식 집을 기웃거린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부모가 이렇게 키웠은 이 자녀도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 집을 기웃거리며 한 푼이라도 더 빼먹으려고 하고 심지어 부모 재산을 통째로 삼켜버리려고 하기도 한다. 성인이 되어 독립해서 나간 자식들은 이제 가족이 아니다. 따로 각자의 가정을 꾸려 사는 일천지간의 친척으로 대하면 된다. 부모는 자식들 사는 거 간섭하지 말고 자식들도 부모 재산 넘보지 말고 사는 것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시감치 자녀들에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부양해 주겠노라고 그 부양 시간을 정하라고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남은 재산은 연금 형태로 만들어서 매월 꼬박꼬박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월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 자식이 어렵다고 목돈 줘버리고 빈곤에 허덕이는 것보다 차라리 다달이 나오는 연금을 모아 자식에게 생활비라도 조금 보태주는 것이 그 두 가정이 다 사는 길이다. 두 번째 건강 유지에 힘써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먹고 즐기고 여행 다니고 누리고 사는데 들어가는 돈은 점차 점차 줄어들기 마련이다. 재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도 이는 약해지고 소화 능력도 떨어져 젊었을 때처럼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체력이 떨어지니 멀리 떨어진 곳으로 여행 가는 것도 쉽지 않다. 친구를 만난다 해도 예전처럼 거나하게 마시며 놀 수도 없다. 하지만 반대로 병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진다. 복지 제도가 많이 좋아졌고 또 실손 의료보험도 늘어나서 걱정은 많이 덜게 되었다지만 그래도 의료비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나이 들어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면 10중 8구는 건강 때문이다.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 정도가 인생 마지막 1년 동안에 쓰인다고 하니까 노후의 건강은 그만큼 돈과 직결되어 있다. 나이 들어 괜히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건강에 소홀하거나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살다가는 재산을 탕진할 가능성이 높다.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돈을 버는 일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된다. 세 번째 다 쓰고 죽기로 결심하자. 있는 재산 놔두고 검소하게 살다 못해 지질이 궁상 떨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좋게 말하면 검소함이 몸에 배어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겨 돈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들이다. 은퇴를 하고 나면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끊기고 곶감 빼먹듯 모아놓은 재산을 조금씩 조금씩 털어가면서 생활비에 보태는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불안해진다. 더구나 갖고 있는 것이 많지도 않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집이라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조차도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재산을 모두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죽기로 마음먹는다면 살아가는 동안에는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 몇 살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떡하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재산을 흥청망청 탕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남길 그 욕심을 접으면 젊어서 열심히 일한 보상을 누리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다. 네 번째, 과거의 미련에서 벗어나자. 자신에 대한 자랑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서울 출신 대학을 다녔던 회사를 가졌던 직함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혼동하며 사는 가여운 사람들이다.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 치고 은퇴 후 시간이 행복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사람을 만나도 건네줄 명함 쪼가리 한 장도 없고 사람들이 자신의 학식이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해 주지도 않으니 복장이 터진다. 은퇴 이후 현실이 초라해지고 싶지 않다면 명함이 없어도 자신을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소개할 수 있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비교하지 말자. 학교를 나와 사회생활을 같이 시작했는데 대할 시점에 와서 그 친구를 바라보니 우리와는 아주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을 보곤 한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그릇의 크기가 있고 또 그릇들은 용도가 다 다르다. 그저 용도가 다를 뿐이다. 은퇴에서도 자꾸 잘 나가는 친구들은 물론 친척, 또래, 사촌들과도 비교하면서 나는 뭐 했냐는 자괴심에 빠질수록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지고 애꿎은 부모탑하게 되고 세상의 불만만 가득 찬 못된 노인내로 늙어가기 쉽상이다. 은퇴 이후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모험을 해야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돈이든 체력이든 가정이든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착실한 준비를 통해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나쁜 버릇은 버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은퇴가 자신을 찾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정체성을 잃고 헤매는 혼돈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은퇴 이후에 생활이 평안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자식을 심적으로 물적으로 독립시켜야 하고 남은 재산을 연금화시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하고 재산 탕진하지 않도록 건강 유지에 힘쓰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에 주목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은퇴 생활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